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역사 컬렉터 박근호입니다. 지난 3강에서는 우리 문화관습과 습속이 어떻게 자료 속에 반영되는지 살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사진 한 장을 통해서 역사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진 속에 얼마나 많은 사실이 반영되어 있는지에 대한 예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수집한 이 사진은 꽤 오래전에 수집한 사진입니다. 시흥공립보통학교 졸업사진입니다. 연도는 1919년 3월 25일 날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왜 수집했을까요? 제가 이 사진을 수집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사들의 복장 때문입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교사들이 제복을 입고 칼을 찼습니다. 1910년대 헌병경찰통치기의 교사들은 제복을 입고 칼을 찼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교육역사에서 교사들이 제복을 입고 칼을 찼을까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진을 보고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이 사진을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진을 계속 보다가 몇 가지 궁금증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교사들이 제복을 입고 있는데 1910년대 이 교사들은 한국 사람일까? 일본 사람일까? 당신이 조선 사람일까? 일본 사람일까? 이것을 제가 궁금증을 가졌는데요. 풀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옷을 똑같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제복 속에 민족이 묻혀버린 거죠. 그 민족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답은 아주 우연히도 11년 뒤에 밝혀집니다. 이 학교의 똑같은 학교의 졸업사진이, 똑같은 학교의 졸업사진이 8회 졸업사진이 11년 뒤에 제가 수집했습니다. 이게 7회고요. 이게 8회입니다. 연도로 치면 1919년 3월, 총 20년 3월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무슨 운동이 있죠? 이 사이에 3.1운동이 있습니다.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일본의 통치가 헌병경찰통치에서 문화통치로 바뀝니다. 그래서 복장이 제복이 사라지고 칼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교사 4명의 복장을 보면 한 명은 양복을 입었고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교장이겠죠. 코스위를 길렀습니다. 일본 사람처럼 보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세 사람은 한복 두루마기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복장의 변화를 통해서 교사의 민족 구성이 일본인 교사 교장 한 명에 조선인 교사 3명 이렇게 구성되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는 어느 민족인지만 이렇게 관심을 가졌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앞에 7회 졸업사진의 교사 4명과 8회 졸업사진의 교사 4명이 모두 동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료 사진 보시면요. 왼쪽이 19년, 즉 7회 졸업사진의 사람들이고 오른쪽이 각각 1회 1년 뒤 8회 졸업사진 소 교사들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앞쪽은 좀 권위가 있어 보이죠. 무서워, 위험이 있고 무서워 보이죠. 오른쪽은 유순해 보이죠. 일제가 교사들에게 제복을 왜 입혔는지 그 이유를 이런 복장의 변화를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측한 거죠. 아까 일본인 교장 한 명에 조선인 교사 3명이라고 복장만으로 추측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 거기를 검색을 했습니다. 혹시나 싶어 검색했는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교사들도 조선종독부의 직원이기 때문에 직원동 명부를 검색해봤더니 시험공립보통학교 1919년, 20년 4명씩, 4명씩 딱 나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일본인 한 명이 있습니다. 김우라 주토쿠 교장입니다. 코수용을 길렸던 그 사람이 김우라 주토쿠. 제가 이렇게 이것을 밝혀냈죠. 그리고 이것은요. 또 다른 사진인데 해미홍립보통학교 졸업사진입니다. 해미홍립보통학교 졸업사진인데 여기에도 10년 되기 때문에 교사들이 제복을 입고 칼을 차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사진 뒷면에 보면 이 사진을 가졌던 사람이 각 사람의 이름을 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일본 교장, 수옥달성, 그 다음에 조선인 교사 이름, 양태원, 이응남 이런 식으로 글을 써놨습니다. 그러면 이 사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죠. 1910년대 학교, 보통학교의 일반적인 민족 구성은 교장은 일본 사람이었고 교사들은 주로 조선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떠올렸던 의문, 두 번째 의문은요. 두 번째 의문은 그러면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칼을 찼을까라는 점입니다. 수업시간에 칼을 찼을까.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또 이 사진을 가지고 담구를 하는 거죠. 소설도 사다 보고요. 그랬더니 염상섭의 소설 만세전이라는 소설을 보면 일본에 유학 갔다가 돌아오던 주인공이 김천인과 거기서 형님을 만나는데 형님이 관리로 일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칼을 차고 나오는데 칼 차고 나오는 그 장면이 굉장히 불편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칼은 길고 불편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수업시간에 칼을 차고 들어가서 수업해서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제가 추측을 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 사진에도요. 세 명의 교사가 졸업사진을 찍는데 여기는 칼을 다 찼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오른쪽에 있는 이 교사는 칼이 없습니다. 칼이 없습니다. 그래서 졸업식 사진을 찍는데도 칼을 차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이 별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봤을 때는 아마도 수업시간에 칼을 차고 수업해서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는 것이 제 결론이었습니다. 제가 가졌던 세 번째 의무는 보통 보통학교라고 말하면 오늘날 초등학교입니다. 아까 찍었던 그 학교가 시흥공립보통학교면 현재 시흥초등학교입니다. 그런데 보통 초등학교, 이 보통학교는요. 남녀공학이었습니다. 남녀공학이었는데 이 7회와 8회 모두의 두 사진 모두의 남학생들만 있었다는 거죠. 왜 여학생은 왜 없을까? 이것을 제가 또 관심을 가지고 의무를 가지고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련된 자료들을 찾을 수가 싶어서 제가 총동창에 연락을 해서 어렵게 책을 하나 얻었습니다. 이 책인데요. 시흥초등학교 100년사라는 책입니다. 2011년도에 나왔죠. 이 사진에 보면 오른쪽 여학생이 처음으로 보입니다. 이게 13회 졸업사진이고요. 처음으로 나온 여학생 사진입니다. 이 학생은 25년도에 졸업하는 사진이고 첫 입학 졸업생이자 첫 졸업 여학생입니다. 여학생이 입학할 수 없어서 못 들어온 것이 아니라 여성에 대한 교육을 중시하지 않았던 시대 문화 때문에 안 들어왔던 거죠. 못 들어온 것이 아니라 안 들어왔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의문으로 제가 떠올린 것은 뭐냐 하면 이 책을 제가 이제 쭉 보다가 제일 뒤편에 보면 졸업생 수가 쭉 1회부터 쭉 정리가 돼 있는데 8회는 졸업생 수가 정확히 맞습니다. 사진과 표 속에 통계가 맞는데 7회는 한 명이 차이가 납니다. 즉 이 표 속에는 20명이 졸업했다고 돼 있는데 사진 속에서 19명만 찍혀 있습니다. 그럼 한 명이 도대체 어디 갔을까를 제가 궁금증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보통 학교는 당시 아무나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전체 그 당시 우리 조선인 기준으로 전체 학력 인구의 4%만이 단전한 학교입니다. 매우 자랑스러운 학교니까 졸업사진 찍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한 명 빠졌을까. 그리고 이 사진이 특이한 것은 바로 3.1운동을 정확히 관통하는 시기에 찍은 겁니다. 3.1운동이 3월 1일 날 일어나서 끝난 것이 아니고 3월 1일부터 거의 두 달 동안 갑니다. 3월, 4월, 6주, 8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경기도에서 3.1운동이 아주 크게 일어났을 때 그 시기에 찍은 졸업사진이라봐요. 이 졸업사진입니다. 그럼 이 학생들이 혹시 3.1운동에 가담한 것은 아닐까. 이런 식의 의문을 가지고 자료들을 찾아보니 당시 초등학생들이, 즉 보통 학교 학생들이 3.1운동에 참여한 자료들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제시된 이 자료는요. 청미로운 자료인데 제목이 이렇게 돼 있죠. 선두는 거린, 거지가 선두를 쓰고 군중은 아동, 군중은 아동이라 돼 있죠. 그러니까 거지가 아동들을 데리고 만세시위를 했다는 그런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문기사의 제일 왼쪽에, 제일 왼쪽에 보시면 또 27일, 27일 이 날짜가 아까 시험공립보통학교 졸업사진 찍었을 바로 그 점입니다. 27일 오후 1시 30분쯤 돼야 경성 홍파동의 은행나무 아래에 다수의 아이가 모여서 구안국 국기, 즉 태극기를 나무에 걸고 독립 만세를 부르는 것을 순사가 달려가 해산을 시켰다더라. 그러니까 이 초등학생들이 3.1운동 때 움직였다는 것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시험공립보통학교 학생들이 3.1운동 때 어떤 일을 했을까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제강점기에 신문기사들을 열람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3월 7일 날에 이 학교가 동맹휴교를 했다는 기사가 며칠 뒤에 실려 있습니다. 이 학교가 5명 주도로 동맹휴교를 했다. 3월 7일 날 했다. 그리고 다만 5명이 주도를 했는데 다만 잘못을 리우치고 해산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실려 있습니다. 그럼 5명 중 1명은 4명은 증상적으로 들어왔는데 1명은 아마 이후 다른 식으로 운동에 참여했든지 이렇게 하다가 잡혀가지고 갇혔다든지 또 태용을 당했다든지 이렇게 졸업식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추측을 한 거죠. 물론 이 의문에 대해서는 제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사진 자체가 3.1운동을 정확히 관통하는 시기에 찍었기 때문에 그런 추리를 해본 것이죠. 이번 강의는 사진 한 장을 통해서 그 시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단순한 졸업사진이 아니라 이 졸업사진 한 장을 통해서 교사들이 왜 이런 옷을 입었을까 그리고 이 옷은 이듬에 왜 바뀌었을까 그리고 왜 여학생은 이 사진이 없을까 그 다음에 3.1운동과 관련되지 않았을까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이 사진 속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 속에는 그 시대 전체가 현재 사회의 분위기와 공기가 들어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자료들은 또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2013년까지도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도 더불어 볼 수 있었죠. 역사 자료가 흥미진진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하나의 사진을 통해서 일제강점기 우리 옷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하나의 사진을 통해서